항노화 성형에 대해서 주로 진료를 하고 그 외에 창산과 흉터 치료에 대해서 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항노화 성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화되는 과정을 성형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돌려놓고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얼굴 중에서 가장 많이 쳐진다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겁니다. 상안검, 하안검이라고 해서 윗눈꺼풀 아래 눈꺼풀이 쳐진 부분들을 해결하고 젊게 만들고 올리고 하는 수술이 가장 흔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얼굴 전체를 좀 젊게 만드는 그런 수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여러 과에서 관여하는 여러 분야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겠지만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량의 변화나 아니면 지방의 분포의 변화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피부나 인대가 점점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지는 현상이 생기고 세 번째로는 피부 자체 노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수술이 성형외과에서의 항노화 성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도 있고 또 복잡한 수술도 있겠지만 각각의 변화되는 노화에 대한 수술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특히 항노화 성형, 미용 성형에 있어서는 과도한 수술을 원하거나 시행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색한 표정이나 어색한 얼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 피부가 안 좋아진다든가 괴사가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 수술도 굉장히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부와 더불어 합병증의 문제나 어색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는 방법들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노화 성형 중에서는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까다로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분들 수술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을 원한다고 하면 해결 방법도 없을 뿐더라도 수술이나 시술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까다로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환자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공감을 한 후에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미용 성형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고 덜 침식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단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의 차이가 좀 더 심한 수술보다 아주 큰 차이가 없다면 너무 과도한 또 강한 침식적인 수술은 조금 지향하는 편으로 환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수술마다 물론 틀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양상태와 특히 또 피부에 있어서는 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 잘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타민 섭취 같은 게 또 노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몸에 쌓이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비타민C나 비타민B나 그런 것들이 사용도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관리가 동반이 될 때는 노화의 과정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고 피부 상태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고령화된 사회이고 또 하나는 탈마스크 시대라고 합니다. 부로 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용 성형은 사실 치료 성형과 다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로 얻을 수 있는 또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죠. 자신감을 얻거나 특히 사회생활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분들이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너무 무분별한 수술이나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서 수술 횟수나 아니면 방법들을 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향하면서 미용 성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고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